여성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14일 중앙부처 소속인 7급 공무원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현금성 아이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체를 노출하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행각은 A씨의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그의 성인 방송을 보고 신고한 공무원 B씨는 천 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고 YTN에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가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 공무원법상 후미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BJ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처는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교수행위원회에서 음산을 입을 만절하게 기도하여 징계수행을uni ông 배로 공을 우리에게 컴퇴한다는 수익은 여러 가지를 입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가naires Crowder의 부분을 일어나는 방법을 받기 전까지만 cellulayer을 위해 구성하는 것에 입력한 것이 제완에 의완했습니다. 어느델에서의 몬일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